자 이승만 이종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씨는 기본적으로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본래에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거든요. 일제가 침략하더라도 국권을 잃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있어 왔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종찬 씨가 만든 주장이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궤변이라고 보는 거죠. 그 이야기를 동아일보에서도 비교적 여러분들 중한 글을 잘 쓰는 동아일보의 송평인 칼름에서 억지가 만든 광복절 안이라는 칼름이 있는데 아주 글을 잘 썼네요. 그리고 이종찬 씨하고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종찬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이종찬 여러분들 광복회장의 주장의 핵심은 식민지배 가운데서 건국을 했다는 겁니다. 1919년 그리고 원래 대한민국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일제 때도 대한민국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은 적은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실체 없는 건국적 추진을 문제삼아 광복절 기념식을 파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착잡합니다. 저도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6일자 홍범도가 본 홍범도란 제목의 칼름에서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마음 놓고 숨쉴 땅 한 자라가 없었는데도 이종찬 광복회장은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는 허수리를 광복절 기념사에서 늘어놓았다고 쓴 데 대해서 이종찬 회장이 발끈해가지고 광복회 홍보조직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저를 1948년 건국론자로 몰아붙이며 성토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었다는 평범한 주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또 그런 주장이 어떻게 1948년 건국론으로 연결되는지 그때도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종찬 씨가 그동안 해온 행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송평인 논설위원이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독립군이 마음 놓고 숨쉴 땅이 없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 대한민국을 잃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적이 없다. 나는 8년 전인 2016년 9월 7일자 건국절은 없다는 제목의 갈름에서 선진국 가운데 건국절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강복절이 있으면 됐지 건국절까지 필요한지 의문이고 건국 시점을 놓고 논란을 벌리다 보면 국민국가의 핵심인 국민통합의 과제를 소홀히 하기 쉽고 굳이 건국절을 정한다면 한반도 전체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위함에 어떤 한 논리로 1948년 건국절 추진의 비판적인 시각을 표현했다. 그런 내가 졸지의 1948년 금국론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경험 때문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수가 틀리면 실체도 확인하지 않고 2위를 제기하는 성급함이 있지 않은가 진적 생각하게 됐다. 나이가 들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주장의 진위나 시시비비를 가령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한 대목 지적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이종찬 회장이 수가 틀리면 실체도 확인하지 않고 2위를 제기하는 성급함이 있지 않는가 진적 생각하게 됐다. 개인적 책임에서 이런 견해를 갖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종찬 씨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인 거죠. 누가 만약 과거에 어느 시점을 대한민국 금국의 해로 삼는가 적절하다고 묻는다면 나는 1948년이라고 답을 하겠다. 그러나 내가 1948년도에 금국일을 제정해야 된다.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종찬 회장은 더 여러분들 웃기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1919년 금국을 주장하다가 일제의 강점기에도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그래야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1919년에 금국을 했다고 주장해야 금국했으니까 국권을 잃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제 식민 지배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금국됐다고 하려니 스스로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보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적은 없고 단지 나라의 정체만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정당하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듯이 억지도 그렇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 금국됐다는 주장에 동조를 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서울 강화문 사건에서 아무나 붙잡고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 때 나라를 잃었나 안 잃었나 물어보면 그냥 나라를 잃었다고 대답하고 이 악마의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늙으면 잃을 게 안 되죠. 예심도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지혜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통찰력이나 식경 같은 게 훨씬 더 나이가 들어서서 더 풍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종찬 회장이 스스로 식민 지배하여 있는 나라의 존속 여부에 대해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론을 내놓을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국제법 교수의 논리고 따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학문인 철학에서 현대정신을 대표하는 후설에 따르면 학자라고 해서 전문가의 일반적 건의로 함부로 일상세계의 의식을 식민화하려 해서 안 된다. 학술대의 한 구석에서 주장할 수 있는 특이한 의견에 기대해서 한 나라의 강북회장이 국가의 공식 행사인 광복절 기념실을 쪼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훌륭한 조상을 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조상의 욕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조상 팔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조상의 여러분들 독립운동을 했다니까 후손들이 특별한 여러분들 무슨 역할이나 특혜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일본 문제를 바라볼 때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조선을 식민화한 데 적극적이 된 일본인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로 다 죽은 것이고 지금 현대 일본인은 그때 사람들이 일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생각하고 일본을 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한 거하고 본인이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상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폼 잡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이 그게 철두철미한 개인주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서양 사람들은 어쩌면 아버지 갖고 있는 재산은 아버지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내 거고 이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건국 60년 기념 사업회의 고문으로 이종차 내장이 위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종차 내장은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올라갔다고 반박하지만 대통령이 위촉하는 고민이 그렇게 허술하게 본인의 승낙도 받지 않고 되었을 리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2의 건국에 가욕을 부리다가도 1998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건국 50년이란 표현을 썼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과 2007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1948년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이 나라를 건설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누구나 다 억지를 부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 딱히 부러워할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굽지워서 이야기하자면 다른 것보다 나이값 좀 해야 안 되겠냐 이야기인 겁니다. 제 이야기 요새는 딴 거 다 집어치우고 지금 나이가 88인데 삶은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억지 궤변을 뿌리고 땡깡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야기죠. 철 좀 들어라는 이야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뒤틀리게 되면 80에도 여러분들 땡깡을 뿌리고 90에도 땡깡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심성도 중요하고 품행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대개 여러분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관이나 인생관이 뒤틀려 있으면 얼굴도 털어집니다. 얼굴도. 그래서 얼굴이 험상 굳거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얼굴이 곱게 안 늦는다는 겁니다. 왜? 항상 뺐다 가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물이 뺐다 가게 보면 현상을 뺐다 가게 보면 자기 인생도 다 뺐다 가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광복회장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발 다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먹고 살게 할 게 만만치는 세상이니까 좀 정신 좀 차리고 반듯하게 삽시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